여기는 신림역에서 패션몬역을 이쪽으로 반지하구요 가격은 500에 30입니다. 반지하에 500에 30 화장실에 창문은 있고, 화장실에 불이 나간 것 같아요 전구를 다시 갈아 끼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싸다 보니까 방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벽에서 저기 벽까지가 2m 60 나오구요 그리고 이 창문에서 여기까지가 2m 55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옵션은 다 있고, 500에 30이면 전 여기 손님이 절대 안 데리고 올 것 같구요 500에 30 정도면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건물 연식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. 아주 심하진 않지만 있는 편이고 가격은 적당한데 쉽습니다 전화가 와서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세탁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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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